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면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면 손머리 위로 모아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스쿼트하고 좌우로 네 번 펀치해 볼게요. 스쿼트하고 좌우로 네 번 펀치해 볼게요.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밖으로 보내며 엉덩이 뒤로 밀어 스쿼트해 주세요. 좌우로 번갈아 가면 힘있게 펀치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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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옆에 손을 두고 무릎 접어들어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 무릎 접어들 때 복부 힘으로 들며 트위스트할게요. 힘있게 올려 터치해 주세요. 무릎 접어들어 트위스트할게요. 무릎 접어들어 트위스트할게요. 무릎 접어들어 트위스트할게요. 발이 넓게 열고 두 손 옆으로 뻗어 팔꿈치 모으며 와이드 스쿼트할게요. 팔꿈치가 좋을 때 속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게요. 스쿼트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팔꿈치 당겨오며 팔에 자극이 가는 동작이에요. 상체와 하체 골고루 자극하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한 다리 뒤로 보내 런지 내려갔다가 무릎 당겨 배꼽 앞으로 들며 트위스트할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런지 할 때 앞다리 쪽 무릎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밖으로 보내고 뒷다리는 골반 아래 무릎이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조절해가며 따라해 볼게요. 중심 접기 어려운 동작이에요.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런지 내려갔다가 무릎 당겨 배꼽 앞으로 들어 트위스트해 주세요. 중심 접기 힘드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따라해 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엉덩이, 상체를 세우면 허벅지에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런지 내려갈 때 상체 각도로 조절해가며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중심 접기 중심 접기 중심 접기 사선 뒤로 탭하고 두 손 사선 아래로 힘있게 내려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두 손 힘있게 내리며 다리 사선 뒤로 탭할게요. 호흡 내쉬며 탭해주세요. 속도 조절해가며 심박수 높여볼게요. 제기차듯이 다리를 들어 손으로 발 터치해볼게요. 쉬워 보이지만 반복할수록 힘든 동작이에요. 발바닥 터치가 힘든 분들은 종어리 터치도 괜찮아요.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하며 45초 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몸ometre 잘 들어갈게요. edor진에 있는 좌우가 더욱더 편집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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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뒷다리는 뒤로 뻗었다가 무릎 당겨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잡아 중심 잘 잡아볼게요. 뒷다리는 앞꿈치만 살짝 닿았다가 중심 잡으며 무릎 당겨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중심은 앞쪽에 두고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앞다리 살짝 구부리고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들어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중심 접기 힘들어요. 복부 긴장 계속해서 유지하며 중심은 앞쪽에 두고 뒷다리를 뻗었다가 당겨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앞으로 무릎 접어 들었다가 옆으로 킥 잡을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힘 찰 때 힘 있게 차며 스트레스도 날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고 힘 차 볼게요. не İstanbul. 반대쪽 Лавра старта. 2천 photocop Profus 1,2,2,3 3,1,3 3,1,4 3,1,4 4,1,3 4,1,4 5,1,4 3,1,3 5,1,4 5,1,4 6,2,4 6,2,4 5,1,4 5,1,4 5,1,4 5,1,4 5,1,4 6,2,4 6,2,4 6,2,4 6,2,4 6,2,4 7,2,4 5,1,4 크로스 런지 바운스 3번 하고 중심이동해서 다리 3번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크로스 런지 할 때 앞쪽 다리 무릎은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며 바운스 할게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힘있게 차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크로스 런지 3번 하고 옆으로 이동해서 다리 3번 들어볼게요 엉덩이 자극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은 분들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옆으로 다리 찰 때 무릎은 가능한 만큼 최대한 펴고 따라해볼게요 꾸준히 자주 운동해주시면 점차 펴지실 거예요 우리 운동에서 자주 만나요 우리 운동에서 자주 만나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열고 양팔 벌려서 한 발씩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숙였다가 올라와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던져주세요 urities 엔 깡아 인사 의 눈 옆으로 이동해서 손을 위아래로 뻗으며 반대쪽 발 터치해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옆으로 이동해 손을 뻗을 때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발등에 손이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이나 정강리를 터치해주세요. 팔은 바닥과 천장으로 멀리 뻗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희미있게 내리며 한 다리씩 뒤로 보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중심은 앞다리에 두고 무릎을 구부려볼게요. 두 손을 힘있게 내리며 다리 최대한 멀리 보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펌폭할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펌폭할게요. 동작 펌폭할게요. 다시 분석할게요. 동작 펌폭할게요. 동작 펌폭할게요. 동작 펌폭할게요. 엉덩이를 올린 하이프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접어 가져올게요 손목이 약한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들 땐 무릎은 최대한 펴고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다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와주세요 다리를 뒤로 들 때 엉덩이 힘으로 들고 무릎 접어 가져올 땐 복부 힘으로 가져올게요 손목이 조금 아픈 동작이에요 복부에 힘을 주어 체중이 손목에 쏠리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잡아주며 도자 끝까지 힘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 팔을 위로 뻗었다가 손바닥으로 공기를 누르며 뒤로 보내볼게요 팔 전체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펴고 따라해주세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접고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앞으로 뻗으며 반대 손으로 발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다리는 앞으로 최대한 들고 트위스트 하며 발 터치해볼게요 트위스트 하며 손으로 발 터치해볼게요 발바닥 터치가 힘든 분들은 무릎이나 정강이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최대한 펴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까지 시원하게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며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점차 늘려가보세요 가볍게 뛰듯이 걸으면 두 손을 위로 뻗고 옆으로 뻗어볼게요 층간 소음이 없도록 뒤꿈치는 살짝 띄고 가볍게 걸으며 따라해주세요 속도를 높일수록 심박수는 높아져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해가며 심박수 높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선을 바라보고 무릎 접어 두 번 들고 방향 바꿔 중심 이동해서 반대쪽 다리 무릎 두 번 당겨볼게요 손과 다리 함께 당겨 배꼽 앞에서 모아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동작 따라하기 힘들어요 코어 흔들리지 않게 잘 잡고 무릎 당겨볼게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따라해주세요 팔과 다리는 힘있게 당기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을 세우고 발끝은 당겨 뒤꿈치로 몸을 고정하고 상태를 뒤로 밀어 볼게요. 두 팔은 다리 바깥쪽으로 뻗고 손바닥을 청장을 향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랫배 힘으로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보냈다가 돌아올게요. 배꼽을 뒤로 미는 힘으로 보내야 아랫배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두 손을 기업해두고 한 손씩 반대쪽 다리 터치하고 트위스트하며 허벅지 바깥쪽으로 뻗어 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복부에 계속해서 긴장 유지하며 터치하고 트위스트할게요. 다리를 움직여 복부를 자극하는 동작이라 허벅지에도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면서 복부 자극을 더욱 극대화시켜 보세요. 아랫배 부터 11자 라인까지 자극을 집중하고 어깨 힘을 풀고 동작 이어갈게요. 발바닥에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다리 사이로 보내며 크런치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상체는 날개뼈라인까지 올라와야 윗배 자극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팔과 등의 반동이 아니라 천천히 윗배 힘으로만 올라와 주세요. 자극이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천천히 올라오면서 윗배 자극 먼저 느끼고 따라할게요. 다리를 직각으로 들고 귀 옆에 둔 상태에서 준비. 다리 양옆으로 열면 상체 올라오면 손을 다리 사이로 뻗어 볼게요. 상체를 날개뼈라인까지 윗배 힘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천천히 동작하면 윗배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 주세요. 목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은 먼저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따라하면서 상복부의 자극 더 많이 느껴 볼게요. 다리는 많이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짝 열고 호흡 내쉬면서 상체 올라와 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무릎을 세우고 뒤꿈치만 나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 들어 뒤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발끝 터치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상체 될 때는 윗배, 다리 될 때는 아랫배 자극을 집중할게요. 무릎은 구부린 상태로 올려주세요. 팔꿈치와 손으로 반대쪽 다리 터치하면서 십일자 가위까지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복구 전체 자극 느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손으로 발 터치해 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상체는 날개뼈 라인까지 들어서 무릎 터치할게요. 목의 힘이 아니라 윗배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아랫배 힘으로 다리 들어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They said it's all in my head, I'm barely out of my bed So why do I let these problems get to me? Take the good with the bad, in the moments I'm scared I know that you're there, you help me find relief But can you save me? Tell me what's the move tonight All I want is you tonight Tell me if the mood is right 손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무릎 접었다가 사선 아래로 쭉 뻗어볼게요. 호흡 마시면 뻗었다가 내쉬며 무릎 가져와주세요. 허리가 뜨게 되면 복부 자극보다 허리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높이를 조절해가며 다리를 뻗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손을 엉덩이 아래에 두고 따라해보세요. 엉덩이 옆쪽에 손을 들고 무릎을 접어 엉덩이 들었다가 아래로 뻗으며 두 다리 열어볼게요. 아래에 힘으로 엉덩이를 들었다가 아래로 열어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인 느낌으로 눌러볼게요. 다리 높이를 조절하며 허리는 계속해서 바닥에 붙여주세요. 속도는 저희와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아랫배장을 느끼면서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guide altered하시죠. 아래, 아래엄. 아래에 부른 돌아가입관절으며 상풍은 아래에 기록 수정인이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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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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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안녕. bubbles.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는 아래로 툭을 넣어주세요. 상체는 아래로 툭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